마름이 엄청 많네요 아마 더 깨끗했더라면 방을 보여줬을 거야 깨알 보여줄 거야 깨알? 뚜둔 뚜둔 This is 양말 Socks 여러분들 BTS도 똑같답니다 양말에 손빨래로 저 심지어 저 발목 양말이라서 작아서 이렇게 짜요 여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하이 씨의 아기 만났냐고 못 만났죠? 재영! 빨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재영! 진짜 형 뭐야 빨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대박이다 진짜 재영! 여기 이걸로 설거지하거든요 진짜요? 그릇이랑 숟가락젓가락도 사놨거든 손 빨래하는다는 이게 필수야 희망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알겠지? 좋은 손익스템 찾아오겠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형 진짜 형이 진짜 인정이다 진짜 재밌는 형이죠 제가 진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